애벌 첫 곡 갈게요 프로 올 거예요 잡았습니다 2번? Do ave to you If you like it 20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저희 앞에 오 올라갔어요 꼭대기 뭐 올라가는 중? 이거 걸려요? 네 일단 시킬 다 깠어요 다운 더 조심조심 다운 한 대 한 대 더 이거 그냥 잡아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형님 제가 옥상 먹어둘게요 천천히 오세요 오케이 창문으로 보인다 얘네 이거나 받아라 들어가지 마세요 삼자 있으니까 좋아요 2판 1등 노릴 수 있겠는데 2판 1등판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여기 있다 갑니다 이제 소린이니까 그냥 그냥 잡으세요 저 피 안 깎을게요 응 에이 그 옆에서 쐈어요 순화로 옆에서요? 어디요? 방향 330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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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고인물 같은데 마인드? 한 명 더 근선 위에 제 앞에 바로 앞에 피 없어요 피 없어요 피 없어요 때려왔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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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킬 좋아 5킬 좋아 저희 비행기 타러 가죠? 이거 타면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가겠다 아니 나 왜 안 타졌지? 조심조심조심 지프라니 약간 문제 많아요 나 안타졌어 조심조심 어 비행기 위에 저희 둘이 너무 멀어요 어 내렸어요 여기 둘 다 뛰어내렸다 저한테 적용 날아왔어 화면 기절 나이스 지금? 어? 조심조심 움직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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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린인데 얘들 머리 맞아요 머리 맞아요 저거 저거 잡아 보실래요? 일단 210 능선이에 지금 적용이 있거든요 완전 포린인데? 어 앞에 앞에 두 명 더 토키맨 피 다 탔어요 두 명 이거 붙어줄 수 있어요? 밑에 뒤에 올라가는데 실 다 깠어요 쿠키맨 옆에 붙을 거 천천히 천천히 여 한명 기절 여기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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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맨 체크 쿠키맨 어딨죠? 여기여기 뒤에 뒤에 오케이 좋아 어 뉴비들 많아 좋아 쿠키맨 저희 여기 일단 집에서 한번 상황 좀 보죠 동쪽도 간 거 같은데 어 아니다 아니다 동쪽 벽 뒤에 어? 제 앞에 붙었데요? 제 앞에 붙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죽었어 네 제가 잡았어 어 뭐야 제 앞에 제 앞에 갑니다 한번 뺄게요 가까이 있네 실 다 깠어요 멀리 있는데 개피 얘를 그냥 얘 잡아버려야겠나 멀리인데 기절 어 초롱님이다 그거 그 프로에요 그거 예예예 보여요 이 분 피 없거든요 이 분 피 없거든요 튄다 튄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동쪽 언덕 위에 저 이거 프로님 시저 좀 벗고 와도 돼요? 네 저거 여 죽일게요 두 파티 싸우고 있어요 네 조심 여기 RPG 있는데 여기 싸움 끝났어요? RPG 제가 들고 갈게요 한 명 더? 다운? 한 명 남았어요 1킬? 지금 11킬 한 명 여 싸움 한 명 남았어요 뒤에도 한 명 한 파티 더? 조심조심조심 남서쪽? 아까 걔 같은데? 네 제가 뒤에 한번 돌게요 한 명 같아요 죽여버려요 오오 진짜필 저 필드 도와줄 수 있나요? 저 필바담드요 저 안전해요 7 다 깠어요 요 안에 다운 좋아 완전 고인몰이었잖아 6명 밖에 남았어요 요걸 비행기 타고 있다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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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에바야 일단 일단 뒤질레잇 자식어 위험한데?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타고 있는 사람? 실 다 깠어요 나이스 어! 개피! 타고 있는 사람 개피 차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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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일단 타고 있는 사람 개피 어 앞에 붙었어요 아 여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누구 꼈어요? 착용한데 착용한데 맞췄어요 가운데 끼네 일단 갑시다 10초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안전하게 1등 하죠 예 제 일단 저격으로 어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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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더 맞췄어요 잡아볼 수 있겠어요? 개피 어깨 나이스 그리고 자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RPG 있으니까 어 뒤에 붙었어요 아까 우리 죽였던데 두 명 실 다 깠어요? 한 명? 아 뉴비다 아 뉴비다 나이스 하나 저격이니까 조심 천천히 체크 떨어뜨려야지 우리 뒤에도 우리 뒤에도 우리 뒤에도 하나 붙는다 떨어뜨렸어요? 오케이 여기 하나 붙는다 얘 RPG 얘 한 명 얘 한 명 개 잡으면 돼요 예 시계 때렸어 네 잡아봐요 떨어졌라 이 녀석아 떨어졌어요? 예 자꾼 시계 때렸어요 그럼 죽으세요 좀 이거 라스트 한 명 오케이 밑에 어 체크 밑에 붙었다 이게 실드 있어요? 없을걸요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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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잡아요 잡아요 그럼 잡아요 나이스 나이스 와 14킬 좋아 와 와 여섯 반 쉬엄쉬엄 킬 만 먹어도 이제 400점은 넘기 쉽죠 저 발견 저 샷건 왜 총 먹었어요? 바로 빼고 갈게요 일단 한 명 잡았고 위에 한 명 더 같이 있어 뿌리니 어 천장 돌는다 어 뚫어줘 고마워 고마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하나 하나 피 없다 하나 피 두 명 네 두 명이고 하나 피 없어요 나이스 피 없는 애 딱 한 대? 한 대? 야오 나이스 좋아 어 디엘 또 왔다 아 저 기역니언에 붙었다 기역니언 옥상에 한 명 기역니언은 버리죠 옆에 애들이 만일 앞으로 달리면 어 옆에 애들 앞으로 안 달릴 것 같아요 얘를 잡고 미니건을 뺏읍 뺏읍 불 앞에 한 대 세 시계 시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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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위에 위에 시계 맞았어요 여기 밑에 있는데 미디건 어 밖에도 있다 배 위에도 있어요 어이구 저 누웠어요 오케이 조심 천천히 기역니언 기역니언 저 그냥 달려가죠 기역니언 옆에 옆에 있어요 야옹 기역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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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기역니언 어? 갇혔어! 아하하하 어 왔다 발견 280 스파이더맨 쟤 바로 옆에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절 잡았어 잡았어 죽어라고 오케이 발견 개피 예 저도 푸시할게요 다운 한 명이에요? 예 한 명 근데 또 더 있었는데 어딨냐 빨리 나와라 콜로세움 콜로세움 체크 천천히 천천히 하나 옥사기에 피 제 앞에 있어요 저 피 좀 먹을게요 아아 두 명 다 왔어 오 오 오 다겠다 등수 점수 못 받고 괜찮아 오 오 오 오 오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 원만 역시 1등 해야지 нем وس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랜 어 Qué 이 랜 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